육바람이 있을 때 남의 입장에서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분석할 때 몰라 하면서 분석해도 찜찜합니다 그럼 정보가 부족한 거잖아요 정보를 더 모아야죠 아니 분명히 찜자로 체크도 하시되 찜자거나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살펴보셔서 보강을 하셔야 그래야 보강해보면 알잖아요 정보를 모아봤는데 여전히 찜자면 정보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쵸? 어느 부분 때문에 찜찜한지를 정보가 부족한 건지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편견이 있어 가지고 뭔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어서 계속 답이 오답이 나는지 정보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 서로 얽혀 있긴 해요 또 정보가 많아지다 보면 혐오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골고루 이런 자기 마음의 찜찜한 부분이 어느 어느 영역인지를 보고 두루 노력을 해 가지고 자명한 방향으로 기분이 풀리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찜찜 자명이 최고입니다 기준으로 자기 마음 풀려야 돼요 자기 마음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시면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ijk, 고맙습니다